네 헌터하면 또 2티고 2티이면 헌터지 자 이거는 저그가 최고예요 저그가 얼마나 좋으냐면 팀플에서 저그가 꽃입니다 꽃이 아니라 꽃입니다 꽃 우리팀이 이렇게 정찰하고 내가 이렇게 정찰하면 되지 저글링에 얼마나 활용을 잘하느냐 또 디펜스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팀플에 승패가 갈리거든요 그게 바로 저그의 핵심이고 저그가 없으면 팀플에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 걸 알아야 합니다 팀플이라는 거는 저나 재미없고 그냥 뭐 실력 같은 거 없지 못지 개인기량만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개인기량이 딸리더라도 호흡 심호흡 그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받아 찍어주고 자 그럼 세뇌방한테 정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으면 넌 죽었다 진짜 아 잘못 찍었다 아 슈발루 자 무조건 지금 3대3이고 저희 저그가 2명이면은 초반에 둘 다 9풀 가면서 초반 플레이를 노리는 게 좋습니다 이분도 9풀 오버? C봉? 나는 좀 취소하면서 가 아니구나 미안하다 C봉새 착각했다 예 자 착각했어 예 그치 또 이렇게 진데 왜 이렇게 느리냐 너는 너 왜 이렇게 느려 C봉? 예 왜 이렇게 느려 예 자 이거 어디다 돈 어디다 뭐 기부했나 이거 왜 이렇게 느리지 자 오버루들을 취소하고 갔는데도 이정도 나오는데 지금 어? 지금 520을 달리고 있는데 너는 지금 380 달리고 있냐 C봉새야 완전히 뭐 고물차네 저거 자 세뇌 12시인 것 같아요 12시 12시 새끼를 조져야 돼 12시 새끼 자 아니면은 음 테란 아 테란은 지금 좀 끝내기 좀 어렵다 어차피 테란은 나중에 끊어야 되기 때문에 자 자 오버루 나오고 일단 저걸 6개 동시에 찍을게요 예 자 하나 데이트가 됐는데 자 아까 오버루 취소해서 이렇게 되는건데 원래 지금 6개 찍을 수 있습니다 자 나왔네요 자 여기네 자 이거 저그를 끝내는게 좋거든요 저그를 자 자 저그를 끝내는게 여기 있는 사람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그를 끝내는게 좋아요 자 그리고 가스는 100만 켜면서 이제 수비할 수 있는 자 스프링프 지워주고 테란테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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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그네 자 이러면은 어 저그 시끼가 지금 초반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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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글링은 저그를 도와줄 수 있는 커버가 뭐다 자 그렇다는건 3컬러로 지금 어 저그 조지면 끝납니다 자 질러 가요 질러 질러 와야지 질러 예 질러 와야지 새끼야 빨리 빨리 질러 와 자 오라고 커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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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아 근데 지금 저글링으로 쓸 때가 아니거든요 자 그쵸 저글링 없기 때문에 12시는 더 수비가 힘들어진 상황이고 자 질러 한대라도 보내주면 되는데 질러 사 아 아 초록새끼야 보내라고 아 아 존나 답답하네 자 갑니다 이제 점점 발업돼요 자 랄리포도 찍고 이거는 자 도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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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뒤에 오는 저글링 끊어주고 자 그러면서 저는 자 수비할 수 있고요 자 자 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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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면 가면 돼 진로 오면 가면 돼 자 이거 점점 병력들이 쌓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진로도 오면 가면 돼요 자 열두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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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저거 갈색님 자 오라고 씨봉 좀 아 존나 답답하네 갈색 오라고 개멍충멍충 새끼 저거 자 오세요 오세요 그렇죠 오세요 자 갑니다 이제 자 이거 들이대면 돼요 그냥 들이대면 돼 들이대면은 이득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쩔 수 없죠 자 그리고 드론 잡습니다 저는 저 드론은 드론 잡고요 자 이거 이거죠 이게 뚤루스입니다 완벽한 판다 이거 씨봉새 그쵸 지금 테란이 도와줄 수가 없다니까 지금 네 자 드론 다 잡혔고 자 성끝 깨졌고 망했죠 지금 자 이렇게 한 놈 끝냈습니다 자 지지염 이러시네요 네 얼굴이 지지염 네 네 얼굴 지지염 자 이러면서 가볍게 이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2H를 레어 가면 됩니다 2H를 레어 자 이제 테란이 나오는 것만 이렇게 체크를 해 주도록 하고 자 드론 드론 자 레어 가면 됩니다 그렇죠 저희 팀 잘하고 있네요 사나이 공격을 올 것 같다 이러면은 자 앞쪽이 선클리트 주어지면서 막으면 되고 자 그러면서 네 움직이면 됩니다 자 오버너드 빼는 플레이 좋아요 그리고 오버너드로 센터를 장악하고 자 토스님 테크 타야담 예 자 그렇죠 토스가 이제 다크테크를 가면 되는데 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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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토스가 이제 다크테크만 가면 됩니다 다크테크 이제 레어 누르고요 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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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들아 여기 아 뭐하냐 지금 반응 존나들이에요 씨버 자 그렇지 잡아야지 후후우 아 질러 뭐하네 질러 먼저 터리돼야지 그렇지 자 질러 질러 자 이거 메딕 나나가 없네 자 그럼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드론 벗고 자 이 세뇌가 이제 어 얘가 나오는지 안 나오지가 정말 중요해 얘가 자 주황색 이거 막았고 그렇죠 이제 토스가 테크 타하면 돼 토스님 가스가셈 자 가스가셈 자 그렇죠 말이 잘 됐네 오케이 오케이 자 중요한 건 이제 주황색만 넣으면 됩니다 주황색 자 아 주황색 나왔네요 예 자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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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황색 나온다 자 아닌가 역시 봉쇠 왔다 갔다 자 주황색이 나오기 때문에 주황색 막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자 아 뭐야 렉 뭐야 예 자 자 자다다 커버 나 커버 커버 좀 커버 좀 커버 좀 자 커버 좀 오케이 오케이 자 스캔 뿌리고 지금 일단 저한테 올 거거든요 일부러 성클 한 개밖에 안 왔습니다 안 지워놨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한테 올 수밖에 없고 이게 상대방 분들이 존나 못하는 게 뭐냐면 같이 와야 되거든 빨간색으로 같이 나왔어야 되는데 같이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저희는 그냥 방어 타워에서 지키면 돼요 방어 타워에서 지켜요 자 그쵸 성큰 지으세요 그쵸 개 깔끔 예 역시 이 티에 완벽하네 오다 시범 지금 자 아니 뭐하냐 아 질러 이러면 안 돼 니 테크도 안 됐잖아 아 아 지금 설마 아 아 저 시범 토스 밀리면 지는데 이거 자 캐논 지으셈 더 지으셈 자 성큰 성큰 밑에다가 본진에다가 지으셈 아 시벅놈도 생각이 없네 아 이거 맞기만 하면 이기는 건데 아 개 박 아 아 아 존나 답답하네 아 아 이거 미쳤나요 지금 세뇌다 무하나요 네 무하나요 치킨 무하나요 씨봉쇠야 에 토스님 에 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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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쵸 다크 가겠지 아 아 아 아니 존나 말 안 들어 생각이 없나봐 무네야 이거 내가 없나 이거 아 아 공격 가도 못 돌린다 뭉충한 새끼야 아 아 아 지토스를 왜 이렇게 태클 안 타는 거고 아 이거 왜 드라고 사전거리 돌리고 있어 미친 빠가새끼 이거 아 존나 스트레스 이런 애들이랑 씨봉 게임을 하니까 씨봉 존나 재미없는거지 원래 잘하거든 사람들 에 공방이라 그래 공방 존나 수준 났네 이거 딱 봐도 딱 뭐 해야될지 딱 아는데 아 존나 클래스 났네 이제 C 3 3 4 10 담배 씨보 중요한 거는 갈색 초록색만 지키면 되거든 뮤터스크를 커버로 갈 수 있는데 나한테 오면 내가 솔직히 위리야 이렇게 성큰을 성큰은 되는대로 지워요 그냥 자 뭐라는 거야 저거 무라노 저거 무라노 티라노 자 도와줘요 커버와요 다크 못찍나요 지금 다크 딱 나올 시간인 것 같은데 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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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으면 돼요 막으면 오케이 원래 이렇게 운영 가면은 원래 우리팀이 이기는 거거든 지금 드나 답답하네 근데 절대 못 뚫습니다 그리고 못 뚫어요 못 뚫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고 멀티 자 토스가 멀티를 가져왔기 때문에 버티면 이깁니다 버티면 버티면 돼 버티면 돼 버티면 이기는 게 아니구나 지금 불리하구나 예 자 우리가 멀티를 가져와야 돼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건 멀티 자 그리고 어 이제 저는 수비가 됐기 때문에 이제 견제를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컨트롤 완벽하죠 자 노킬 노킬 자 0킬 원데스 자 그저 완벽하죠 자 깔끔하게 선을 제거로 했고 자 좋아요 자 좋아요 자 여기 뭐 또 있고 본진 아 압박 들어야 될 거 같은데 뭘 간 거 같은데 잠깐만 왜 이리로 가지 왜왜왜왜왜 뭐있어 에 스톰좀 에 스톰좀 자 쌓일 스톰만 있으면은 바이오넥둥이 본래요 무섭진 않거든요 자 어어 좋아좋아 이런거좋아 개좋아 개 완전 개이틀 개이틀 다크 안줄게 다크 안줄게 그렇지 완벽한 커버 이 스키 끝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꺼져 꺼져 아아 쭈발 존나 재밌다 에 저도 착한착한데 욱하는거 보세요 에 그게 니 원래의 클라스다 시붕지야 자 잠깐만 에 아 근데 시붕 방금전 그 유닛의 움직임 때문에 네모니티가 걸렸잖아 지금 시붕아 아 커버 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바이오넥은 어디이냐 프로토스로 아 저 호구 호구시 괜찮았네 아 아 뭐하나 우리 링크 히트 아 아니 아 아니 쪼이도 갑두다 에 다크 다크 에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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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여기 있는가? 아 스트레스 아 절심을 너무하자네 근데 하이트 플레드 뽑으라니까 이제 뭐하는건데 우리팀 아 아 자아 우리팀이 아아 도움봐 야아아아 저축도 쎄다 저축을 얼마나 한거야 존나 재테크해라 씨붐새 야 뭐하나 뭐하나요 도대체 저축을 얼마나 처한거야 씨붐새 막아야되는데 이거 아 갈거야 씨붐아 지웠어 이미 럭커 이지를 하고있어 지금 럭커 럭커 럭퐁 이 막아야되는데 아 다시 아칼 카카쐜트 같이 그러면 그 said 2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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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이 슈퍼 에에에에에엥 아 지시모 아아 이거 솔직히 다 이긴거지 이거 아아 뭐하나 도대체 우리 팀 와아 진짜 이거 솔직히 다 이긴건데 테란밖에 안나와서 이걸 와 할 수가 없거든 이것도 바이오닉 가가지고 투정을 해서 바이오닉 가서 포스만 존나 제대로 하면 이기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걸 지지 에이 개 압도적이다 이거 아아 클라스 진짜 개오지네 이거 와아 그 완벽한 오더를 내려두시고 지는구나 에 자아 컨트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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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아